니아 어... 저... 그냥 하던대로 했을 뿐인데 아 웃음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네 기분이 좋습니다 홍대 3차 본선 님이 이제 비트 세이버 네 비트 세이버인데 제가 비트 세이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이제 T번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해서 그냥 어 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못 소개했던데요 재미있는데 연습을 좀 더 할걸 그 이걸로 움직이거든요 너무 어지러워요 멀미약 먹었는데도 어지러워요 만약 본인이 멀미가 없으셨다면 이 게임 우승할 수 있었을 것 같으신가요? 아 당연한걸 게임도 못한 애들 데려와서 아 당연히 이 곡 지금보단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아쉽게도 제가 그 2라운드까지 했잖아요 1라운드에서 너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만 죽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거의 관역이었는데 2라운드에서 좀 캐리 해가지고 그나마 2등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오늘도 그렇고 아 1등을 못 해봐가지고 홍대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집이 좀 가깝거든요 집에서 가까울수록 좀 세져요 제가 저번에는 분당 이번에는 신도림 홍대는 거의 뭐 집 앞이라서 제대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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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